자 반갑습니다 안베이스입니다 좀 이번 시간에 좀 빨리 얘기할게요 2022년도 방수기능사 제1회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은 2022년 2월 10일이구요 자 지금 이제 1회부터 바로 봅시다 여러분 총 4번 시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시 자격증이 따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무조건 실기 원수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하세요 첫날에 빨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늦게 하면 절대 시험 장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2월 15일날 아시겠죠 10 15일날 바로 원수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근에 이런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구요 먼저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번에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방수기능사 자료실 보면 공개무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봅시다 공개무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벽체 상단에 아스페트에 받던 오측 크기를 30에서 20mm로 이거 연습대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슬물 펼트 작업 후에 남은 펼트지는 무조건 폐기해라 아 또 맞네 어떠한 영역 시험에 있는지 제알로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실격이구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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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 중 1번에서 시험에 여러분 운도하실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모자도 아니구요 안전모가 얼마 안전화 아시겠죠 이거 이번에 상시 제 2월 21일부터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가슬도만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학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번에 만들게요 정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험지에 일부 상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러냐면 시험자마다 이 가슬물을 자유롭게 잘 만들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 다르죠 아이고 이것도 참 바보 같으니 그래도 이거 기본적인 거 이거 선생님 이번에 직접 각 발표로 다 만들게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한번 다시 재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구요 자 보시다 우리 이거 자 공개문장 봅시다 와 놀랬습니다 선생님도 자 실기입니다 실기 맞죠 자 공개 자 주어진 가슬물의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매 가지게 뭐 없죠 2시간 10분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시간도 그대로 자 봅시다 강조 표시 자 시험 시간 2시간 10분 그 다음에 주어진 가슬물의 주의병의 방수층 주의병의 방수층 벽에 상당히 바깥쪽에서 20mm 20mm 한번 돌면 볼까요 음 자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자 탭 복제가 있습니다 보자 보자 이렇게 빼구요 예 한번 뺐습니다 자 이거 자시 자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공개문장 볼까요 자 이겁니다 끝에 벽에 상단면 저 벽에서 끝에 20mm 입니다 20mm 20mm 라고 있어요 이게 다 바뀌었죠 처음에 30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0mm 하는 이유는 칼 자릉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두껍게 해가지고 예 한번 이거 그 부분 그렇게 마감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한번 더 자 이거 20mm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봅시다 자 바닷가 치켜올리는 폭의 이 염세 폭의 200m 뭐 이걸 보강붙이 자 이 염세 모의 자 이런 데는 다 200 이라는 거예요 자 보자 여기 보면 이 부분 200m 이 염세 모서리 간통 바이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선생님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강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강 순서는 나온 모서리 나온 모서리와 들어가면 자 나온 모서리와 들어간 모서리 보강 붙임 후에 바닷가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참 여러분들 자 얘기가 나온 모서리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2번 200에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야 자 나온 모서리는 이거부터 하부부터 먼저 붙이고 맞죠 절개선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상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에 덮었으니까 또 밑에 그대로 해라고 이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모서리 보강붙이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가 3번 모서리 3번 3번 순서를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나온 모서리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어 최종 마무리에는 바닥 면에서 150m 바닥 면에서 150 이라고 했죠 이거 150 맞죠 이거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보강 속지마 그렇지만 바닥 면에 50mm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딱 보시면 자 속지마 50mm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보강 붙이고 난 다음에 삼배 삼배 잘 붙이고 그 다음에 컴판으로 덮고 이제 걷지마 숙지마 한다는 거 자 시대의 접합부로는 무조건 100mm 납니다 100mm 하고 바닥은 두메 이런 거 다 나와있죠 절대 다 쓰면 중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확신하게 됩니다 자 또면에 표시된 바닥에 시대방수 바닥에 시대방수 바닥에 시대방수 마무리로 코킹 처리 자 뭐해요 코킹 처리 코킹은 뭐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코킹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갈색으로 갈게요 자 코팅은 여기서부터 자 쭉 이렇게 다 바르라고 이런 식으로 코킹은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다 바릅니다 그러는데 이분도 안 걸립니다 자 보강 시트 개나하시도록 사용하십니다 자 바이프 둘레 이런 거 하도 말 많았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흑손으로 이분을 가장자리만 가장자리만 왜냐면 이 글자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흑손이 있어야 되죠 흑손 어떤 거 좋게 난 거 어떤 거 좋게 난 거 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흑손 좋게 해 가지고 좀 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폭이 어 선생님도 시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폭이 뭐 한 30에서 30mm 에서 50mm 정도 50mm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합니다 이거 시험하이글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시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이거 정말 이거 진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거 진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꼭 주의 또 주의 자 파이프 파이프 상담부는 가해라 흑손 시대 가상담부 가장자리를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미제 철수만물입니다 자 타워판은 자 흑손을 가공 흑손 위에 공구 그냥 흑손을 시중에 파는 거 가져오라고 알죠 자 최종 뭐 이런 거 보고 없지 않습니다 뭐 다 알겠죠 자 큰 바닥 시트와 시험에서 반드시 실측해라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게 가상물도 여러분들도 직접 재벌하고 이거 제대로 잘못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실측해라 간톡밥 100mm 인데 말이 100mm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매 구매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바닥 시트와 자바닥을 붙일 경우는 큰 바닥 시트와 자바닥을 붙일 경우는 자 끝단 부분에서 하부가 자바닥 30mm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큰 바닥의 끝단에서 시트 끝단에서 기둥 삼각면물 하부까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바탕노출이 무슨 말이죠 자 끝단에서 기둥 하부까지 바탕노출이 30mm 이하 여기 자세 보시면 30mm 이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0m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은 자 작은 바닥 시트에 작은 바닥이 붙지 않아 오른쪽에서 내밀지 않았는데 100mm 이하 이걸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붙여 이렇게 무슨 말이죠 큰 바닥을 딱 붙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붙일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큰 바닥이 좀 이렇게 나갈 거라고 이거 어떻게 약간만 100mm가 안되게 100mm가 안되게 아시겠죠 자 다음 가설에서 방송합니다 자 가설 불패턴은 뭐 이렇게 한다 철심에서 면 테이프 자 면 테이프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시험위원 여러분 잘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시험위원님 간또 및 위치 제약관에서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시험주 유의사항입니다 자 직업 제한이 이제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되고 빌려 쓰면 안됩니다 자 뭐든지 사용되게 말해서 사용책 무조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가져가세요 자 가설물 펠트 가설물 펠트 가설물 펠트 여기서 무슨 말이냐 가설물 펠트가 뭐예요 여러분 펠트 검은색 그거 붙이잖아 그거는 모두 폐기라고 합니다 그냥 미리 적어보고 갖다 버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어 안전무원 착용 아 착용해야 하고 착용해서 감점 되네 하지만 일부라도 미지작용은 뭔데 이거 씨발 쓰란 말이야 그 말이야 무조 쓰세요 아시겠죠 자 보기 뭐 이런거 하고 자 이게 호불호 갈립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시험 문제 도면에 취소해서 칠수 오차가 30mm 이상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붙일 때 여기서 찢어봅니다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얼마? 뭐 70 30 70이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71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바닥 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자 보세요 큰 바닥 시트에 좌우를 바툰 큰 바닥 시트에 좌우가 뭐냐 겹치는 부분은 이쪽에 자 다시 겹치는 부분은 이쪽에 겹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바닥과 다른 시트에 계집을 해서 일부러 자 오래낸다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간통파이브 주의 야 이걸 오래내라 말이야 말이야 원래 오래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알아보세요 왜냐면 감독위원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체중 시트에 각각 한 면에서 중간에 겹치는 거 무슨 말이죠 말 안 하겠습니다 체중 시트에 덧붙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큰 바닥 및 작은 바닥 시트와 큰 바닥 큰 바닥 및 작은 바닥 시트와 기둥 삼각면모 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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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의 삼각면모 맞죠 간격이 30mm 넘는 경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민 경우가 100mm 넘는 경우 기타 방수 성능 야 이게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토치를 하다가 이게 빵구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세요 진짜 선생님은 언제든 있을게요 궁금한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자세히 도움해 보시고 선생님도 그대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안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지금 현재 시간 어 2시 22분 2시 22분입니다 2월 2022년 2월 10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을 기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